1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16.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6.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6.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둬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17.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오. 18.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19.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19.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19.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20.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여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21.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22.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23.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2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25.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26.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스리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스리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27.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28.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29.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30.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하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31.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32.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의 갑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33. 그 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리라. 34.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35.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36.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엔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3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시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38.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육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시가시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39.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40. 이는 내가 너희를 내곱당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40.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41.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한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1.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